요즘 어몽어스가 살짝 오염기죠 오염기 요즘 어몽어스에 침플러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재밌게 침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다 구경하고 있는 것 봐 이 영상엔 즐겸의 끝판왕들이 모여있다 그럼 즐겁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볼거는 어몽어스 침플하기 요즘 어몽어스가 살짝 오염기죠 오염기 아주 더러운 아이들이 많아요 침플을 하는건 좋은데 침플을 하면서 서로 공유를 해내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귀다니 침플은 어떻게 하는건지 정석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아이디를 침플러 자 일단 게임 시작하기 전에 모니터 다 돌려놓으시구요 네 돌렸어요 이거 보면은 당신은 목이 그냥 기린입니다 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머리 돌리세요 침플을 하면서 와 나 근데 여기를 안 해봐가지고 어렵다 이거는 전등 안가는게 이승이죠 왜왜왜 나 너무 멀어 전등까지 오 뭐야 얘 얘 왜 여깄어 오 나다다 도망가 왜 도망가 왜 도망가 내 옆으로 왔었어 안녕하세요 붙어있다 얘 오오 붙어있다 아닌가 얘 어 붙어있다 아닌가 얘 오? 오 얘 미션 한거같아 아닌가? 오 무서워 헬로 revel 오오오오오 분명히 도망가죠 오야야야야 같이 가자 너 보였어 너 보였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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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 야 우리 있던데 어디야? 나랑 같이 있었는데? 너 나랑 같이 있었어? 어 너 따라가고 있었어 별로 못봤는데? 여기 하단부에 나랑 빨강 갈색 있었음 여기 나도 같이 있었음 혜양 못봄 아님 요염 못봄 아니 같이 갔다니까 너 쫓아가고 있었어 못봄 나도 못봄 지금 이상한가 봄 야 여기 왜 이렇게 맵 많아 어지러워 나 좀 이끌어줄래? 맞으면서 배우세요 다 보는데도 모르겠네 가보라 그렇고요 맞아 보실래요 진짜? 와 나 이거 그냥 몰아가가지고 니 억울하게 죽게 할라 그런건데 진짜 하향이었네 짜증나 나 진짜 따라오고 있었어? 나? 응 아까 너 쫓아가고 있어 머리 돌리세요 뭐야 나 근데 여기를 안해봐가지고 어를 다잉 오오오 오오 도망가네 마지막으로 아 니는 나를 볼 수 있었겠구나 난 전등 때문에 못 봤는데 넌 나를 본거지 딱 걸렸네 안돼 지금 어깨 무겁지 않아? 바로 이렇게 있거든 오우 쉣 야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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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머전시 누르래? 뭔 하는게 날라 소리가 뭔가 너랑 수상해 지켜보겠어 게이지 안차 안찾는데 막 갔어 그냥 왜이렇게 빨라 어디갔어? 오오오오오오오 어 왜저래 아 씨 극딜 받기 싫어서 빠르게 종료한 듯 정기 아 여기 중에 한명 있어 누구야 건민보 되게 이름같다 건민보 민보야 건민보 중에 한명 있어 아 내가 고쳐줘? 나 이거 진짜 잘 고치거든 오케이 아 자 잘하지 어 뭐야 고쳤는데 이 민주 민주 중에 한명 있어 민주중에 둘이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거야 지금 뭐하는건데 아 주황색은 외국인이야 외국인 민주중에 한명인데 민트네 뭐하는거야 아하하하 둘이 뽀뽀하고 있는거 아냐 그냥 둘 꺼놓고 하하하하 다 구경하고 있는거 봐 하하하하 왜 안고쳐 하하하하 민트 아니야 하하하하 쟤 모르고 있는거 아냐? 하하하하 쟤 모르고 있는거 같애 쟤 모르고 있는거 같애 야 너무 티라잖아 야 여기서 하나 죽여라 날 죽여 날 죽여 날 죽여 날 죽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명 남은거지 하하하하 인포만시 남았어 인포만시 아 이거 너무 민트 아니야? 그치 지금 시체도 발견 안되고 뭐 아무것도 안되고 있으니까 하하하하 민트 하하하하 전기장이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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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민트 아니면 그게 더 소름이겠다 그니까 다 같이 구경하는것도 웃겨 응 문아 뭐야 이걸 살려주네 살인기계의 인포만 나 마치하는거야 유 뭐 오 wie 어 Chemnie 뭐라 이제 민 stubborn 누구 나 dol GM 깜짝이야 아 어 민수 fraud 윽 에? 민트 확실하고? 민트 확실하고? 좀 쿨하게 세 발 쏘고 가면 그럼 이거 아까 킥했으니까 파랑 노랑 민트 안이니까 이거 연두 오라 둘 중 하나 안이네 이거 하래 한 번 기회를 줄게 능력을 좀 잘 살려봐 넌 잘 해낼 수 있어 그래 기회 주자 포기하지마 기회는 잡는 자에게 오는거야 자 동료해주자 민트는 왜 이렇게 수상해 고치지 말라고? 한대 전동을 고쳐선 보라가 살인을 하지 못하잖아 보라 빨리 빨리 넌 할 수 있어 뭐야 다 뭉쳐있자 그냥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보라 죽일 수 있게 편하게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보라야 지금이야 얍! 보라야 움직이지 말고 살인을 해라 이게 뭐야 왜 안죽여 보라야 포기하지마 아 고쳐줬다 어? 뭐야 아니 왜 지금 죽여? 아니 발 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해 미안하대 누구지 이거? 그러게 누구야? 일단 보라는 아냐 전기 고치는 거 봤어 진짜 봤어 진짜 갈색인듯 야 미쳤어? 나인듯해 그냥 그래 난가봐 맞네 맞네 이거 갈색이네 이게 뭐야 난 뭔가? 어? 연두였어? 연두가 맞네 그런가봐 너무했어 연두야 반성해 이건 너무했네 연두도 자기 투표했지 난가?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전기 걸릴 거 같아 전기야 전기 가야돼 가야돼 일단 해놨어 일단 해놨어 뭘 해놓은 건데 아무도 안올리 이거 게임 맞지? 미니게임이야 인포 살리기 게임이야? 미니게임이야 전기 고치기 게임이야 전기를 고치면 인포가 우리를 잡아주는 거야 어 고쳤어 내가 고쳤어 벤트 타러 가나? 안 돼 안 돼 삶을 포기해서 안 돼 어 이거 이거 내가 탄 거 다 가려줘 그럼 그 갈색 벤트 탐 이거 내가 봤을 때 전기실 가 있어야 돼 바로 고치고 말 거야 뭔데 대기 타는데 바로 고치고 말 거야 헛 헛 내가 고쳤어 고쳤는데 인트 대단하다 헛 헛 고쳤어 하하 하하 벤트 타야지 맞아 나야 진짜 죽게? 아쉽군 이로써 편해지겠어 보라 기 살려주기야? 종지부를 지켰다 야 인포 침플러잖아 헉 헉 헉 와 이걸 졌어? 와 이걸 지네 보라였어? 헉 다였어 맞네 그만해 아니 근데 침플 안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침플은 안 했잖아요 그치 침플은 아니지 이게 네 헉 어 뭐야 헉 공탁격만 죽었어 우리 같이 죽었네 정판의 복생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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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헉 헉 헉 헉 감사합니다.